무조건 떨어지면 좋겠죠? 왜냐면 더 많이 배울 수가 있으니까 떨어지는 단계도 있어요 실패는 성공이 어머니니까 실패하면 어떻게 성공할지 다시 생각을 하겠죠? 퍼플렉서스 순서대로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컴퓨터도 순서대로 일을 처리한대요 얼마에요? 직구로 사면 5만원 정도 하고 한국에서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놀이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놀이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놀이가 뭐에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놀이 뭐에요? 할머니 뭐가 아직까지 있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순서대로 일을 처리한대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구에요? 실시간이에요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사람이 있죠 안녕하세요 만세님은 한국의 교육을 세 개 알리려고 페볼 라이브를 해요 기분이 어때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봐서 안 아프다 기분이 어때요? 짜증나지? 컴퓨터는 짜증을 안된대 그냥 명령 한 대로 한대 네 안 쓰여요 어 굉장히 많구만 순서대로 하고 컴퓨터는 우리가 마우스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는데 여러분의 손으로 코딩을 해요 마우스? 마우스? 엄마에요 엄마에요 뭐라는거에요? 직구로 사면 5만원 정도 하고 이마트에서 한국에서 사면 만세님은 19,000원 정도에 샀어요 하나에요 하나에요 어디갔다고? 고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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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무선? 고무선? 고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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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하는 그 지점은 어떻게 실수했는지 생각해서 고치세요. 다시 왔어도 처음부터 수행해야지. 28번이 어딘가 있겠지? 있어요. 근데 제가 못 찾고 있어요. 못 찾으면 하늘을 보세요. 위를 보세요. 아니 자기 하늘 말고 포클레스의 하늘을 봐야지. 포클로 해가지고 위쪽으로 이렇게 봐보세요. 있나요? 뭔가 보인가요? 아니요. 그럼 돌려서 위아래를 봐보세요. 27번 그 다음에 28번이 안 보인다고? 선생님은 보였는데? 네? 27번 다음에. 여기 하늘 노란색이 28번이구만. 아닌데요. 24번인데요. 여기 봐봐. 보이지? 어 진짜? 어 보이지? 어 거기로 가야돼. 아니 저 29번이 갔네요. 고생이 많구만. 만세님 이거 2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100번을 먹겠어요. 아 29번까지 갔네요. 고생이 많구만. 1개 더 없어요? 1개 더 없다고 묻는게 1개 더. 이건 나중에 표덤실에서 볼테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싶을 때마다 대여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개인별로 하도록 더 많이 구입할거에요. 왜그래? 고생이 많구만. 실패다. 고생이 많구만. 어 짜증나지? 어 컴퓨터는 짜증을 안 했네요. 그대로 그 명령 그대로 수행을 했네요. 컴퓨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 컴퓨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런 원리로 생겼어요. 순서대로 일을 처리해요. 친구가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같잖아. 컴퓨터도 처음에 위에서부터 그런 순서대로 일을 처리한대요. 근데 왜 이렇게 하면 돼? 왜 이렇게 하면 돼? 왜 이렇게 하면 돼? 이게 해요? 어 더 많은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랬어요. 나중에는 그.. 1인 1 치킨? 그거 뭐라 하지? 1인 1 타! 어! 1인 1 퍼플렉서스로 할 거예요. 안 되잖아. 사전에 사는 동네에서 구경해서 구경해서 구경해서? 치킨 사주다! 그 만든 사람 30년간 걸렸대. 그거 만들자. 치킨 사주다. 뭐생이 많고 마요? 이거 만든 사람 되게 웃겨. 뭐생이 저는 간다고 하죠. 버전이 5개가 있어요. 어? 치킨 사주세요. 뭐생이 많, 치킨. 어? 방송을 종료합니다.